다음으로도 보겠습니다. 월평균 114만원 114만원 지금 말씀해주신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학원비에 대한거거든요. 학원비.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장 걱정이 뭡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 학원비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, 킬러문행을 삭제해야 한다 이런 교육정책들이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과연 학원비를 얼마나 쓰고 있냐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앞서 말한 114만원은 소득 상위 20% 가구에서 월평균 지출하는 학원비입니다. 소득 상위 말하는 거죠. 이런 고소득층은 한 달 전체 식료품비를 한 63만원 쓰고요. 주거비가 54만원 정도 되거든요. 114만원이 학원비라는 건 한 달 내내 먹고 자는 것을 더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학원비를 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하위 20%는 어떨까 관심이 가는데 하위는 평균 48만 2천원이었습니다. 고소득처럼 밥값이랑 주거비를 합친 수준은 아니지만 서민 가구에게는 밥값, 주거비 각각 놓고 본 것보다도 학원비가 더 높거든요. 생각해보면 48만원이 이렇게 비교하면 좀 적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에 48만원이라는 게 하위 20%한테는 얼마나 큰 돈일까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성적과 사교육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?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고등학교 성적 상위 10%를 좀 알아봤더니 월평균 59만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하위 20%는 어떤가 봤더니 32만원을 씁니다.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나고 이게 물론 정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%, 30%, 상위 50% 다 좀 줄을 세워보니까 성적과 사교육비가 비례한다라는 경향성 정도는 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.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서울에서는 84%가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요. 경기와 세종도 80% 넘게 사지하고 있고 심지어 서울의 초등학생들은 91.2%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. 하위 20% 가정에서 한 달에 50만원 가까운 돈을 학원비로 지출한다는 것.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은 다 학원에 보내는데 나만 못 보낼 수 없으니까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좀 줄이면서 학원비 자녀들로 쓴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지금 쭉 설명해 주셨지만 상위 20%, 하위 20%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고소득 가구, 저소득 가구, 학원비가 약 2.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맞습니다. 이런 게 결국 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로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사교육의 불평등이 선명하게 나타났다. 이런 해석들도 가능할 것 같네요. 7110급 번호 쓰시는 분이 애들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요즘 사교육비 정말 힘들긴 합니다. 이정옥 님은 우리 아들 3년 전에도 고3 때 100만 원 지출했던 것 같네요.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셨나 봐요. 그리고 1871님 두 딸 있는데 50만 원도 안 써서 걱정이네요. 남들 학원 보내는데 집에 있어서요. 이 학원을 가도 안 가도 걱정이 되는 게 또 부모님 마음이죠. 수험생 때는 특히 정말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니까요.